의무실에 전화랑 누구랑 같이 있었죠? 내시라 이전다 목체를 포전하고 있었사옵니다. 내시라 목소리가 왜 이렇게 굵습니까? 아직...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꾸시고 들어오실께요. 모두 모였느냐? 예, 전화. 조은아, 모두 모였사옵니다. 저놈의 목을 쳐라. 다음 날이 어딨느냐. 예, 만나립니다. 누구를 왜 웃겨버릴까요? 진짜 웃겨. 잠시 대기하거라. 전화, 행사 없사옵니까? 행사에 좀 초대해 주십시오. 전화, 저 가족 상공하고 싶사옵니다. 이제 국밥 그만 팔고 싶어요.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니 풍화기를 올려라. 풍화기를 올려라. 감히 4시가 자정이 넘었는데 오지를 않아. 영감, 얼른 오시게나. 죽여버릴까요, 전화. 전화, 영감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니, 몽룡이 춘향 붙어있는 놈. 색깔로 맞춰면. 뭐야 뭐야, 이거 뭐냐구. 러블러브 하잖아. 러블러브 하잖아, 주무. 주무, 우린 어떻소? 미쳤소? 미쳤소? 어디 각설이가? 주무, 우린 어떻소? 아니, 무슨 말을 한... 내 행복하게 해드리라. 이런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다 알아. 요, 막걸리 한잔 먹고 가시기나. 국밥 한 그릇만 그러네. 고기 다 빼고 줄 거야. 방대의 목을 쳐라. 매우 쳐주시오. 예. 전화, 살려주십시오. 바로 옆에 가서 치는 거 봐. 아, 진짜 웃겼다. 세상에. 이 컨셉으로 요렇게 해버리면은 아주 그냥. 요렇게 좀. 아, 다 잡아버리겠어요. 국밥에다 넣어서 먹어버릴 거예요. 요렇게 좀. 요렇게 좀. 아, 넘나리 튀어나 버렸어요. 아, 몽룡이 잡고 싶네. 네. 잘 가시오. 장군, 우리 반가웠소. 무슨 일입니까? 자, 위에 분부터 한 분씩 차례대로 말해보시오. 너무 느끼합니다. 소, 소녀. 소, 소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만. 공룡. 공룡. 저, 저, 저는 춘향이를 찾으러 다니고 있사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도와 똑같습니다. 저는 저기 뭐냐, 탕비실에 있었습니다. 그 의무실에 전화랑 누구랑 같이 있었죠? 넷이 받습니다. 목체를 포전하고 있었사옵니다. 시가 아주 호기를 잘하더구나. 넷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굵습니까? 아직. 아니, 아직. 아니, 아직. 아니, 아닙니다. 아직이. 얼마 안 되었다. 광대는 뭘 하고 있었소? 광대는 항해실, 광대는 항해실 미션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전화, 시체를 CCTV실에서 봤는데 장군이 쓰러져있는데 그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주황색깔을 보았어요. 어? 뭐하냐? 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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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모 말해보거라. 뭘 합니다, 전화. 망나니, 네 이놈. 해명을 해보거라. 어저, 너네 국밥에 맛이 없다 했소. 망나니, 네 이놈. 어젯밤 찾아와. 그럴 때. 사실이냐. 망나니, 네 이놈 말해보거라. 장군을 국밥으로 만들더군. 전화,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노란색이랑 주황색이랑 같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전화 아닙니다. 저것은 모함입니다. 저자의 복을 내붙여주시오. 장군님이, 장군님이 주모의 주막에서 가끔 국밥을 먹는 걸 봤습니다. 예예예. 그것은, 그것은 몽룡이도 왔다 갔고 망나니도 왔다 갔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요. 주모가 장군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은. 제가 그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를 조용하거나. 주황색이 관심법을 써서 다쳐낼 것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관심이 필요하십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지분이 결정을 내렸다. 아, 눈씨 터져서. 전화, 억울합니다. 망나니야. 한푼, 한푼, 두푼 벌어 살아가는 주모인데. 저 아줌마의 목을 쳐라.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망나니 내 이놈, 어젯밤 찾아와서 국밥을 세 그릇이나 먹고 외상하도 ahí babies. 아무것같아 어명을 받들라, 허cheeks. 흐흐흐흐흗, 넌 명이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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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흐흐획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finding. 오 제밤, 본 começo의 Bald imagbreaking cz facts. 그냥 이렇게 gramög되흐흐흐흐흐흐흐흥, doivent 삶 towards you eller tele Росс yayMEAL? 하하하하 số пре 뭐야 이거? 잘했구나 잘했어 아 사실 저의 용이다 그동안 사람을 잡아 국밥을 만들어 싸웁니다 중악을 올려라 망나니가 아주 큰 일을 해내었어 아 망나니 네이노 너에게 장군 자리를 주겠다 저기 저기 망나니를요? 저기 장군이 사람 움직이는데 칼을 잘 쓰는 자인이 칼을 잘 쓰는 자인이 아 그렇네 칼을 쓰긴 하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역시 전화의 통찰력은 대단하시옵니다 아 그럼 저희 재밌었습니다 이제 쫑칠까요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니도 또 만나요 올해도 글피도 다시 찾아온다면 정말 기쁠거에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 정가면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아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모아주신 앨리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 엄청 고생하신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아니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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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